뭐 봉태규 씨가 우리 화신 MC로서 지금 맹화활약을 하고 있는데 봉태규 씨한테 조언해 줄 건 없어요? 일단 봉태규 씨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시청자 입장에서 비싸보이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어요 어우 마르셔서 안색을 생각하시면 돼요 안 친해? 안 친해? 안 친한데 이렇게 훅 들어와? 객관적인 어 근데 기사 맨날 나는데? 뭐라고요? 연간 검색하면 봉태규 패셔니스타라고 뜨는데요? 내가 봤을 때 김지우 씨 검색해봤더니 패션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김지우 씨 검색해봤거든요 전혀 없던데요 그런 거? 아니요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아서요 땀 흘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웃어 뭔가 예상대로 좀 안 됐어요? 아니요 저 예상대로 되게 잘 됐고 분위기도 되게 분위기도 땀 흘려 이게 왜냐면 제가 열정과 저의 어떤 의지를 담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땀이 나요 자 바람결에 떠돌던 풍문을 모아서 본인도 몰랐던 매력을 새록새록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본격 카드라 토크쇼 풍문으로 들었어 바로 시작해보죠 자 풍문으로 들었어 먼저 자진 신고 받습니다 뭐 나 솔직히 나에 대한 이런 풍문 들어본 적 있다? 저는 연관 검색어 보니까 결혼식 할 즈음에 장영남 결혼, 장영남 이혼, 장영남 재혼이 뜨는 거예요 연관 검색어 다? 네 세 개가 결혼을 할 때 한번 갔다 갔다는 얘기네요 그런 부분이 있네 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왜 이런 게 뜨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을 해서 혹시 이게 재혼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신경을 안 쓰이는데 또 신경 쓰이는 건 저희 시댁 어른들이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가 가끔 컴퓨터를 하시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보시면 어떡하지? 혹시 시댁 식구들이 보고 뭔가 오해를 하시면 어떡하지? 어머니랑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어느 날 한 번은 얘기를 해봤는데 연관 검색어가 이렇게 재혼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 그래 그르더라 이러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셨군 어머니는 이미 오신 거예요 어 그래 그게 그런 게 있더라 왜 그랬지? 그래서 그게 아마 이래서 이래서 그런 거 같아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무화가 됐었던 아 실제로 신경이 쓰여서 먼저 얘기를 했군요 네 제가 알기로 장영남 씨가 시댁에서 나이가 가장 많으시대요 큰 아주버님보다 나이가 많은 막내 며느리 네 아마 저 때문에 다들 불편하실 거예요 남편의 큰 형 보다 남편의 큰 형 보다 네 호칭은 어떻게 해요? 다 형님이라고 그러고 아주버님이라고 그래요 제가 그리고 동서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은 쉽게 안 놓으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수많은 풍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풍문을 저희가 모아서 다섯 개로 엄선을 받습니다 이름하여 풍문 넘버 파이브 넘버 파이브 이게 넘버 파이브인데 이거 센데요 키워드가 네네 연애 바닥이 인정한 키스 스킬 아 알 것 같아 키스 알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 알 것 같아요? 아 그 사람하고 해봐 남상미 씨는 알 수 밖에 없죠 남상미 씨는 알 수 밖에 없어요 첫 때부터 키스하는 그런 게 아 키스 이제 발려고 세게 나왔구나 아 이야 이상우 씨인데 발군의 키스 스킬로 여배우 두상에서 키스 잘하는 배우로 극찬을 어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이상우 씨하고 이제 키스 씬을 찍은 여배우들이 남자친구하고 꼭 싸움이 난다고 이야 처음부터 너무 센데? 아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얼마나 잘하길래 얼마나 잘하길래 어떤 거 반칙을 쓰나요? 반칙을 쓰나요? 저도 몰랐던 그건데요. 아 그래요? 그냥 저는 충실하게 그때 집중해서 한 것뿐인데 잘한다고. 오라버니가 굉장히 특이했던 게요. 보통들은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겸염적어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라 그러지 기대를 한다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포코페이스 씨는 정말 아무런 표정이 없으시고 요동도 없으시고 슛 하면 그냥 기계처럼 약간 하시는 편이에요. 키스머신? 뭐 키스머신 머신이야? 그게 아니라.